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터큐쳐! 안녕하세요, 지혜성현입니다! 1122님께서 우리 멤버들 잔망덩어리예요. 특히 우리 동표는 성대모사 장인입니다. 동표야, 보여줘!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펜트하우스 성대모사를 했었는데 이제 다들 비슷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천서진 선배님께 아, 그분, 예. 그게 아니잖아! 마스케러를 더 울리란 말이야. 너 이렇게 해서 서울 예대를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나 청하재단 이사장 찬서진이야. 평소에 그렇게 숨겨뒀다던 그 성대모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짱구누머발률 맹구 선배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 또 어리긴 하지만 선배님이죠. 맹구 선배님. 어! 으! 으! 짱구여! 근데 여기서 하나가 바뀌어 있는데요. 맹구가 이제 극장판에서 콧물로 이렇게 싸우는 씬이 있어요. 아, 흠! 으! 아, 어떻게 해. 네, 뭐냐면 카일씨께서 방금 콧물을 휘두르는 소리를 따라해주셨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 멤버들 파트 한 소절 듣고 싶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마침내 피어나 브로맨세이 순간에 고민 없이 하나씩 세어 보여줄게 오! 오! 잘한다. 슈가 네가 내 시야에 들어서는 순간 입에서 넌 말이 나와 버려 슈가니 베이비 원이 You're like sugar You're like, you're like sugar Yeah 너무 좋습니다. 큰 북을 울려라 긴 여정을 향해 거침없이 fight away 헬스